안녕하세요. 오늘 배워볼 표현이 Turns Out 입니다.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Turn Out의 기본 그림은 말 그대로 돌아서 나온다 라는 뜻입니다. 전자렌지에서 음식이 들어가 있는데 전자렌지 안에 접시가 돌다가 그 음식이 툭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 그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어에서 Turn이라는 것은 회전이고요. 회전이라는 것은 어떤 변화를 줄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항상 바뀌려면 회전을 하고 그 회전을 통해서 바뀌어서 바깥으로 Out 나온다라는 기본 그림인데요. 그래서 사전에서는 판명되다 드러나다 이런 식으로 딱딱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실제 회화에서는 뭐뭐이더라 뭐뭐이더군요 뭐뭐라고 하더군요 뭐뭐라고요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깔끔하게 해석이 됩니다. 스튜어트는 그녀의 친아버지가 아니더군요. 알아보니까 그러한 사실이 나왔다라는 거죠. 어떤 결과나 사실이 돌아서 나오는 것. 즉 밝혀지는 그런 그림입니다. 조사해 보니까 당신이 그 여자아이의 친아버지더군요. 이 덕은요가 굉장히 자연스럽죠. 밝혀졌어요. 드러났어요. 이런 건 좀 딱딱해가지고 실제 회화에서 입에서 안 올라옵니다. 이 빙글빙글 돌고 있을 때는 이게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모르는 미지의 세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빙글빙글 돌던 어린아이가 마치 어떤 전자렌지에 새로운 요리가 만들어져서 나오는 것처럼 사람이 빙글빙글 돌다가 툭 나온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자라서 그런 결과가 된다. 즉 그렇게 크다 자라다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그 아이들 정말 잘 자랐더군. 그 아이들이 정말 잘 성장했더군. 이렇게 하는 건데 이런 개념이 없으면 이 문장을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걔네들이 돌아 나왔다 좋게.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런 느낌이잖아요. 밀가루로 돌고 있던 요리가 돌다가 탁 나오면 피자가 되어서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어떤 결과물이 나온다라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마치 5분에 돌아가고 있다가 얘가 정말 훌륭한 사람으로 자랄 건지 어쩔지 모르는 상태. turn. 돌다가 툭 나오는 거죠. 걔네들 너네 아이들 참 잘 자랐더군. 아이들이 어떻게 크던지 간에 여전히 그 아이들을 사랑해. 요즘에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어렸을 때 봤던 만화 영화에 보면요. 요술 지팡이를 들고 있던 소년은 항상 그 지팡이를 뱅그르르 돌리면서 어떤 변신을 하게 됩니다. 아주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봤던 만화는요. 항상 그 요술 지팡이를 회전을 시키면서 변신을 해요. 지금도 아마 그럴걸요. 왜냐하면 네가 막 결혼한 그 남자 미치광이로 밝혀졌으니까. 처음에 결혼할 때는 이 사람이 미치광이인지 몰랐겠죠. 그런데 막상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그 남자가 어떨지 빙글빙글 돌다가 툭 튀어나온 결과가 미치광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치광이로 드러나다 밝혀지다 이런 뜻으로 딱 맞아 들어가죠. 상황이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돌아가지 않아. 말 그대로 돌아가는 거죠. 상황이 어떻게 돌아간다 할 때 돌아가는 거. 우리말에서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어. 이렇게 쓰잖아요. 이 전개된다라는 것도 결국은 말려있던 어떤 두루마리가 돌면서 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개되다 돌아가다를 turn out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things don't turn out the way we expect. things don't turn out the way we expect. how did the rest of lunch turn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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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점심에 나머지 시간, 나 떠나고 나서 그 나머지 시간이 어떻게 돌면서 나왔니? 이 말이니까 나 떠나고 나서 어떤 결과가 나왔니? 이런 얘기죠. 한국말로 해석을 했을 때 turn out의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정도면은 이제 어지간한 해석은 다 맞아 들어가요. 이제 랜덤으로 이 해석들을 한번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압도적인 빈도를 자랑하는 것은 뭐뭐라고요입니다. 뭐뭐더군요, 뭐뭐라고요. 이 뭐뭐라고요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지 하면 굉장히 어렵죠. 자 그러면은 랜덤으로 들어보면서 공부해보도록 할게요. turns out the car with his bosses t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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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 차도 그 상사 개거래 알고보니까 개거더군 이런 얘기죠 그 차도 그 직장 상사일거더라니까 turns out the car with his bosses too 그 여자에 남자친구 있더라니깐요. 대스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여기서는 대시 들어가고 있고요. 알아보니깐요. 저희 아빠랑 제가 이사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사가는 줄 알았는데 이사가는 게 아니었어요. 길 건너 살고 있는 이웃으로 밝혀졌어. 밝혀지다 깔끔하게 맞아 들어가죠. 조사해보니까 그 범인이 길 건너 사는 이웃이더군 또 괜찮죠. 뭐뭐더군 뭐뭐로 밝혀지다 딱딱 맞아 들어갑니다. 알아보니까 그 범인은 그의 아버지였어. 모든 일이 돌아서 나온 방식에 대해서 미안하다. 즉 일이 이렇게 돼서 미안해. 그래서 어떤 결과가 빙글빙글 돌다가 어떻게 되다라는 뜻이죠. 뭐뭐되다.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돼서. 일이 이렇게 돼서 미안해. 나를 인질로 잡은 그 남자가 당신 아들로 밝혀졌기 때문에 누군지 몰랐던 사람의 정체가 밝혀지다 드러나다의 뜻으로 쓰이고 있죠. 확실히 그 아이들이 우리가 그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겠지라고 기대했던 것처럼 성장하진 않았어요. 자라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조사해보니까 당신과 당신 남편이 함께 살지 않고 있었더군요. 제가 좀 소질이 없는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까 제가 꽤나 소질이 있더라니까요. 잘하더라니까요. 내 곁에 있어줄 유일한 사람이 너였어. 너더라니까. 사람에게 틀을 씌운다 이 말은 누명을 갖다 씌우는 겁니다. 덮어씌우는 거. 걔네들이 나한테 누명을 덮어씌우려 하더라니까. 조사해보니까 당신이 브라스키 씨한테 여러 통의 전화를 하셨더군요. 사설 탐정이라는 것은 한국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말로는 흥신적입니다. 남편분이 흥신소 정도 되겠네요. 남편분이 흥신소를 이용하셨던데. 상황이 전혀 다르게 전개되었는지도 모르지. 알고보니까 그 사람 전혀 다정하지 않더라고요. 조사해보니까 그 DNA 전부 여자였어요. 세월 지나서 보니까 내가 전부 부질없는 것들을 원했던 거였더라고. 알아보니까 당신은 그 클럽의 단순한 법률 자문 이상이더군요. 나한테 장기 기증하기로 하는 사람이 너야? 어 그래. 딱 맞는 사람이 나였어. 확률이 얼마인지 알지? 굉장히 희박한 거. 그렇지. 상황이 그런 식으로 돌아가지 않았던거지. 그렇지? 신발의 트레드라는 것은 신발 자국을 얘기하고요. 신발 자국 조사 결과 어떻게 됐어? 결과가 되다라는 뜻입니다. 조사 결과 어떻게 됐어? 어떻게 나왔어? 내가 너의 지난번 결혼에 갔었잖아.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보라고. 당신이 우리 엄마였으면 제가 다르게 성장했겠죠. 만약 당신이 저희 엄마였으면 제가 다르게 컸겠죠. 당신이 우리 엄마였으면 제가 다르게 컸겠죠. 당신이 우리 엄마였으면 제가 다르게 컸겠죠. 당신이 우리 엄마였으면 내가 다르게 컸겠죠. 당신이 우리 엄마였으면 내가 다르게 컸겠죠. 네 말이 맞다라니까 네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해야 안됩니다. 네가 맞다라니까 뭐뭐라니까 라는 식으로 기억을 해주세요. 야 걔 알고보니까 걔 하는 말이 맞더라니깐 니가 한 말이 맞더라니깐 이 문장은 피자를 전자레인지 안에 넣어서 돌려서 나왔을 때 지금 이 대사를 하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일치하죠 왜냐하면 그 피자가 완벽하게 만들어져 나왔으니까요 모두에게 잘된 것처럼 보였어 너의 삶이 그렇게 돼버린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날 비난하면 안되지 하지만 놀라움으로 가득한 밤이 되어버렸죠 조사해 보니까 그녀가 SBT사에서 발급한 법인카드를 사용해왔더라구요 조사해 보니까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어요 그녀는 골수이식 수술을 받아야 하고 알아보니까 나는 적합자가 아니었어 그리고 미국가에 대해 얻어 조사해보니까 살해 당시 EMC가 비행기에 타고 있었더군. 너도 알다시피 그런 관계들이 재앙이 되어버렸잖아. 내가 만약 너의 엄마였더라면 너의 인생이 달라졌을지도 모른다고 나한테 말했잖아. 네가 아주 잘 성장해졌기 때문에 내 자신에게 나 스스로에게 괜찮다라고 말한 것 같아. 음 slide', 내가 자켜보게 할 것 같아. I guess I just told myself it was ok because you turned out so great. I guess I just told myself it was ok because you turned out so great. My mother always took a firm hand with me and I thank her for it. Exactly! And look how well you turned out. My mother always took a firm hand with me and I thank her for it. Exactly! And look how well you turned out. 저희 어머니는 항상 엄하게 저를 다루셨죠. 그리고 저는 어머니께 그 점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고요. 네 맞아요. 지금 보세요. 얼마나 당신이 바르게 자랐는지. 강의를 정리하겠습니다. 전자레인지에 음식이 돌아서 나오는 거 어떤 결과로 나온다라는 개념의 turn out이죠. 거기에서 이런 뜻들이 만들어져 나오고 있고요. 만화에서도 요술공주가 지팡이로 이렇게 돌리면서 빙글빙글 돌면서 갑자기 성숙한 아가씨로 꼬마 아가씨가 성숙한 아가씨로 변신하는 그런 만화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뭔가 바뀌고 변화를 하려면 돌아야 됩니다. 알겠죠? 그 돌아서 나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돌아간다, 전개된다라는 뜻으로 은유적으로 발전돼 나가는 거죠. 사람이 돌아서 나왔다, 즉 컸다, 자랐다, 이렇게 성장했다라는 뜻으로도 쓰여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번 영상도 꽤나 길었는데요. 이 예문들을 외울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듣고 이해하면 충분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표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